안녕하세요. 집에 택배 소포가 왔습니다. 쉐이어사 해가지고 소포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우윤아 적응을 한번 해볼께요. 연희 저리 가. 우리 연희가 옆에서 방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을 야물딱치게 야물딱치게 엄박찌그 엄박찌그 이런거는 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아둡니다. 신랑이들 아이들한테 유용하게 써여서 제가 항상 집에 모아둡니다. 다 버릴게 없습니다. 이렇게 손에 지압으로도 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따닥 따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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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손가락 운동도 되고 이게 유용하게 많이 세입니다. 이 아이들 아이들 덮어주는데도 세이고 손운동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항상 모아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닐로 비닐로 여러분 이거 다 모아둡니다. 이거 유용하게 다 모아둡니다. 드디어 개봉 박두 개봉 박두 개봉 박두 안경이 도착했습니다. 안경 집도 있고 지가 이필이 간다님 방송에서 이필이 간다님한테 지가 이필이 간다님 안경 딱기도 있고 안경도 있고 연아 우리 연이가 옆에서 지가 먼저 설치네 연아 우리 연이가 먼저 썰려고 지금 여러분 우리 연이가 우리 연이가 먼저 이렇게 안경이랑 안경 집이랑 어 딱기 딱기랑 집이랑 지가 이필이 간다님 방송에서 이필이 간다님 저 안경 하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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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계속 썼거든요 계속 썼는데 그때 그때 많은 유치인들이 와서 이필이 간다님께서 그 마당에도 서슴지 않고 최이사 누나 안경 하나 줄게 하면서 이렇게 소포로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필이 간다님 부산에 지금 4월 2일까지 부산 사산에서 공연을 한답니다 여러분 많이 가서 응원해 주이소 이필이 간다님 지가 그냥 이필이 간다님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 하나 주세요 우리 연이가 카메라도 돌리고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 하나 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서슬름 없이 최이사 누나 안경 하나 주지 하면서 이렇게 안경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필이 간다님 안경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다 닦기랑 집도 이렇게 있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아 우리 연이가 옆에서 지가 먼저 썰려고 지금 옆에서 제가 한번 써보게 볼게 여러분 지 얼굴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가 한번 안경을 한번 썬 모습을 보여드릴께 어떻습니까 이필이 간다님 마산 멍스의 체으사 제가 머리를 조금 짜맸습니다 멍스의 체으사 옛날에 제가 이렇게 올리머리를 했는 기억이 있어서 머리를 조금 짜맸어요 이필이 간다님 주신 안경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립니까 멍스의 몽돌이 눕뜩이 홀쭉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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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